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끝나고 중국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흑자를 남길 때 진짜 목숨 걸고 여러분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뭐죠? 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롯데그룹 위기 보시기 바랍니다. 롯데가 경영을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롯데그룹의 위기가 먼 거 하니까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 여러분들 그냥 다 따라잡힌 것에 그냥 실상 가운데 안 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직 이런 반도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몇 개월 차이로 쫓아오는 겁니다. 롯데그룹의 여러분들 무능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화학산업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금리 이날 하든 금리를 높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뭐죠? 끝장난 겁니다. 그냥 돈을 버는 데가 없는데 뭡니까? 사장을 뭐죠? 예 몇십 명을 내보려느라도 결국 비용을 줄이는 건데 비용을 줄이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요 돈이.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겁니까? 지금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존한 기술 가운데 최첨단 기술의 중국이 거의 미국을 그 뭡니까? 목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목까지.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서로 뜯어먹고 살지 어떻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더 이상 팔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거의 따라잡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뉴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가 AI 모델을 출시한 겁니다. 이게 qwq32b 이게 무슨 모델인고 하니까 지난 9월 달에 오픈 AI사가 최초로 최첨단의 추론 전문 모델인 챗GPT-O1을 출시한 겁니다. 두 달 절반 정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알리바바가.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게 뭔가 하니까 테스트 결과입니다. 비교 테스트 결과. 여러분 이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게 오픈 AI사의 최신 모델 9월 23일 날 출시된 오픈 AI사의 챗GPT-O1 프레뷰.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AI 모델을 한 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답을 구하는 추론 전문 AI 모델의 qwq32 프레뷰 알리바바가 이번에 어제 출시한 모델이 점수가 여러분들 AIME 메스 이쪽에는 더 낮고 gpqa만 좀 떨어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뭐 그냥 짝퉁이나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뭡니까 그냥 따라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월하는 겁니다. 추월. 이게 여러분들 푸른색이 오픈 AI사의 여러분들 O1 모델이고 그다음 노란색이 qwq32 프레뷰고 그리디 그다음 qw32 프레뷰가 여러분들 좀 업버전이 뭐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처비님이. 그런데 여러분 알리바바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느냐. AI 스타트업이 여러분들 오픈 AI사에 거의 근접하는 모델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러너H라는 겁니다. 러너H. 그게 두 개의 모델이 출시가 된 겁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만든 추론 전문 모델 이름이 qwq32b 그 다음 이름 AI 스타트업이 만든 모델 이름이 러너H. 그게 다 이름들 지금 최고봉인 추론 전문의 오픈 AI사의 O1 모델을 거의 따라잡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폼 잡고 뭐 이리 오느라 저리 오느라 하다가 다 이런 박살이 난 겁니다. 거기다 일 덜 안 하고 더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가지고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전식시장에 투자해 온 돈 가지고 먹고 살지 그거야 뭐. Qwq32b 및 러너H 스타트업과 중국의 모델이 오픈 AI 매우 발전해서 기존 기업과의 격차가 거의 완전히 좁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wq32b와 러너H 모델은 일부 부분에서는 오픈 AI사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초 모델이 없으면 AI 에이전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 모델이 없으면 미국은 중국은 자체 기초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전에 여러분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의 김 교수님이 기초 모델을 가져야 여러분들 식민지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자체 기초 모델을 다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격차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것은 뭘 비교한 거 아닌가 두 달 반 전에 오픈 AI사가 공개한 추론 전문 모델인 O1하고 알리바바 모델하고 중국의 스타트 모델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두 달 반 등도 오픈 AI사가 또 상당히 발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격차가 두 달 반 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 러너 H 모델입니다. 추론 모델이 아마존이 이런 많이 투자한 엔스로픽사의 클로드를 무찌른다. 이걸 만든 회사는 공식적으로 H 컴퍼니입니다. H 컴퍼니. 그런데 닉네임은 문샷 회사 한 겁니다. H 컴퍼니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H 컴퍼니 AI 스타트업 기업인 중국의 H 컴퍼니가 러너 H라는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QWQ32B는 알리바바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QWQ32B는 중국의 알리바바 산하의 자회사인 Q1AI사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입니다. 러너 H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 공식 명칭은 H 컴퍼니가 만드는 겁니다. 두 모델 모두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게 가능해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AI 기반의 로봇 휴머노이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절대적으로 열쇠 겁니다. 해먹고 살 게 너무너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기초 모델이 있고 추론 모델이 있어야 AI 로봇이 나올 수 있고 AI 드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초 모델이 없으면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AI 로봇 AI 휴머노이드 AI 드론 전부 다 이런 뭡니까 기초 모델이 있고 추론 모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기초 모델도 있고 추론 모델도 있고 검색 엔진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메타도 검색 엔진을 만들고 오픈 에이사는 이미 뭐죠 서치 gpt인가 여러분들 출시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뭐죠 근로계 서치 엔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도널 트럼프 당선인이 마케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메일도 만들고 검색 엔진도 만드는데 좀 편향된 활동을 보였던 구글 서치 대신에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게 도널 트럼프가 여러분들 그냥 세일즈맨이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냥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세일즈를 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세일즈를 해 주겠습니까. 나도 덕을 봤지만 당신한께도 내가 덕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널 트럼프 부부가 대단한 거죠. 자기 이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며칠도 지나면 그게 나올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뭡니까. 스마트폰도 만든다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머스크 삼촌이죠 거의. 머스크 아버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머스크 아버지하고. 남자들의 우정이란 게 그렇게 저는 브랜드십이란 거지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런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기자들 눈에는. 사심이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럼 중국이 이렇게 일치월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고민인 겁니다. 이제 이 qwq32b는 모델 이름이고 ai 모델. 이것을 개발한 회사는 oan.ai 입니다. 이름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겁니다. oan.ai는 알리바바 사나이 여러분들 회사 같대요. 그다음 러너 h는 ai 모델 이름이고 그리고 그걸 만든 회사는 문샷 ai이고 이름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강력합니까. 문샷 ai 공식 명칭은 h 컴퍼니입니다. 두 모델 모두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ai 산업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펀 ai 사이 gpt4나 엔스로피의 클로우디 2와 같은 선도적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선두주자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선두주자는 아니죠. 그냥 목 밑까지 따라온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 처비님이 공개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독일의 프라윈 호퍼 연구소에서 만든 이런 물류 전문 로봇인가 봅니다.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걸 뭐 180도 여러분들 돌려가면서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로봇을 로지스틱 로봇이라고 하네요. 무거운 물건을 마음대로 여러분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옮겨 가지고 다 연구소 이름입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 탁탁 놓는 겁니다. 이제 공장에 실전 배치되는 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거가. 이렇게 다 싣는 겁니다. 이렇게 이 처비님의 독일이 연구소에서 지금 개발한 로지스틱 로봇을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자시하는 건 생략하겠는데 세일즈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무를 세일즈맨들이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찍 비티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활용한 AI 세일즈 에이전트가 등장해 가지고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세일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메일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한 세일즈맨이 세일즈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AI가 이런 직업을 대체하고 있는지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다음에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 리포트를 보낸 겁니다. 어제 또 물류센터 여러분들 로지스틱 로봇을 배치하는 그런 아마존의 움직임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보낸 것을 이 처비님이 소개했는데 요약하면 AI는 영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고 모든 시간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영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과 AI 에이전트인 가상 비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각 고객에 맞는 매력적인 프리덴테이션을 제공하는 참신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AI가 세일즈 영역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마 이분을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얀 레쿤이라는 분이 AI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 같아요. 인간 정도의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티피셜 제넬 인텔리언스 인공 일반 지능이 상용화되는 시점은 한 5년에 10년 정도로 내다보네요. 여러분 이미 뭐죠? 쇼핑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모델은 이미 글로스리를 온라인에서 오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 시작입니다. 만약 클로우드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에이전트가 오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2025년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개인을 도와주는 일종의 AI 에이전트 아주 대표적인 쇼핑을 도와주는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니까 제가 즐겨 사는 물건들을 다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게 되면 그냥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이 그냥 맹령어 내리면 그냥 다 오더해가 여러분들 보내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의 여러분들 AI 발전이란 것이 워낙 공세적이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대공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AI 사이 턱밑까지 진군한 겁니다. 턱밑까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